장세기 두 명 사이에 치고 올라갑니다. 장세기 뚫어냈어요. 심서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. 넘어졌습니다. 그대로 슈팅! 골! 골! 심서현이 정말 3분만에 승리의 엔진입니다!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이미나의 득점! 인천의 홈에서 빠른 시간내 이미나 스스로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약간 불안한데요. 여기서 뺏기게 되면 바로 위험하죠. 지금처럼요. 이미나 박스에서 들어왔어요. 이미나 여기서 슈팅! 이미나 이미나 빠르게 돌아섰어요. 다시 이미나 아크 정면 짧게 밀어줬습니다. 이소담 한번 접어놓고 이소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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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이미나 선수와의 호흡이었어요. 이소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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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도움은 이민아 오늘 경기 벌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.